1,000원이요? 잠깐만요. 얘도 주세요. 1,600원입니다. 선생님, 수고하세요. 야, 여기 10만원. 뭐야? 아까 애들 중에 내가 스키 강사할 때 내가 가르치던 제자가 있었거든. 야, 대견하지? 이제 다 커서 이 선생도 도와주고 말이야. 학생한테 돈 빌리는 선생? 돈 빌리는 게 뭐 어때서 그래. 없으면 있는 사람한테 빌리는 거고, 생기면 갚고, 내가 있으면 남도 좀 도와주고. 그게 바로 사람 사는 맛이지. 그래, 그렇게 사세요. 야, 너도 뭐 빌려줬잖아, 나한테. 그건 왜 그런 거야? 급하다고 사정사정한 게 누군데. 당장 구도가 나네, 어쩌냐 그러면서. 나한테 미안해서 그랬던 거 아니야? 뭐? 그렇게 얘기했던 거 같은데. 내가 뭐 잘못 들었나? 뭐 어쨌든. 자. 어, 웬일이래? 그거라도 물고 있어야 조용해질 것 같아서. 야, 너 나 이거 캔커피 좋아하고 기억하는구나. 어? 난 원두나 에스프레소 같은 거 말이야. 어? 난 뭐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더라. 어? 나 이런 캔커피나 자판기 커피. 얼마나 심플하고 좋아. 안 그래시죠?